즐거운 음악을 두드림을 통해서 더 즐겁게 더 신나게 만드는 우리 실정만족가락연구의 박문수입니다. 우리 주곡 두 개로 만드는 멋진 리듬세상 주곡난타 동영상 많이 보셨죠? 단순하게 리듬 요기가 아니라 제대로 전주부터 앤디 끝까지 리얼 사운드 그대로 연주하는 주곡난타를 보시려면 우리 주곡난타 앞에 박문수 자를 넣으셔서 박문수 주곡난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전국에 많은 주곡난타 강사님들 활동하시는 모습들 보셨죠? 부러우시죠?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제대로 배우느냐가 문제입니다. 가락이 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가락의 구조와 그 가락들을 어떻게 파생을 시켜서 노래들을 만들어 나가는지 이런 주법과 전개법, 음영가락, 변주가락 그리고 이런저런 예쁘고 다양한 모션들을 단계별로 난이도별로 제대로 배우시면 누구나 다 멋진 강사활동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뭐 최종 결과물이 아니고요. 어떻게 해서 이 곡이 만들어지는지 완성된 작품 물론이고 그 과정까지를 모든 것들을 다 칠판판서를 통해서 사진 교재로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그걸 잘 수록만 하시면 누구나 멋진 훌륭한 커리큘럼을 간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백문이 불여일견 여러분들 언제든지 박문도 환영하고요. 또 전화문에도 환영합니다. 자 박문수 주곡난타 언제나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자 다양한 우리 흘러간 노래들 조금씩 리얼 주법을 먼저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는 노래마다 주의 읽은 노래 직접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양한 우리 흘러간 노래를 듣고 있습니다. 허락처럼 남기는 예 뭐 불러와 불러왔다 자가 알맞다 어디 이 배로운 이정도인데 마른 맨날 내가 해 같았느냐 시들말도 시들말도 가뜩채기들뿐 은혜어린 은혜어린 한긋 다가가도다 옷장길 딸다 딸길 가면 옷장길 딸다 딸길 가면 옷장길 함께 집에 오는데 옷장길 딸다 딸길 가면 옷장길 바면 옷장길 바면 옷장길 바면 옷장길 바면 집에 오는데 옷장길 바면 옷장길 바면 옷장길 바면 옷장길 바면 옷장길 바면 옷장길 바면 무슨 trend 입앤한 으irie 풀빛 사이로 황셈 맞으시는 그 눈길 피할 수 없어 나도 몰래 사랑을 느끼며 만났던 그 사람 시권룡만 좋은 타는 기차 오기를 천방파로나 낚시와 실쟁이 하는 이 세상에 엔비한 난장사 오기성 아까발라고 둘러대니 우리의 미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